딸기요! 그러면 딸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씨가 좋아하시는 딸기!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하게! 아 냄새 여기까지 나네. 진짜 눈물 났어요, 진짜로. 근데 괜찮겠었던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세요, 진짜로. 저는 제가 참여 안 했어요. 내가 맛있게 만들어 볼게. 침을 섞어도 되나요? 침은 신중...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도 되나요? 재료가 화장실 있거든요. 우리 앰뷸런스 좀! 재료가 없지 않은데요? 이거 뭐야, 이거? 아까 바르는 케이크 만들어주신데 할게요! 입맛 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몽을 바로 넣어드릴게요. 빨리 먹어요. 맛을 느껴야 하니까 바로 넣지 마요. 먹을게요. 동현 씨, 여기 여기! 자몽, 자몽, 자몽. 뱉어요, 뱉어요. 닦아드릴게요. 동자몽, 뱉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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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유, 소금, 설탕, 깻잎, 레몬! 축하드립니다. 와!